제목 그대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조금 전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연주 기자,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당선인 총회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를 선출했는데요. 6선 추미애 경기 한안각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 양자 대결 결과 의원이 제적 과반의 표를 얻어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1차 투표 결과 의원이 과반을 득표해 결선 투표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부의장 선거도 동시에 진행됐는데요. 민주당목 부의장 후보로는 4선 민홍철, 남인순, 이학연 의원 등 3명 중 이학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회의장은 원내 일당이 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이 선출된 것이고요. 부의장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하게 됩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은 다음 달 5일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 이재명 대표가 병원 입원 치료를 위해서 휴가를 냈다가 오늘 일주일 만에 당무에 복귀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당선인 총회로 오랜만에 공식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당무 복귀 후 첫 일성으로 행정 권력은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 가지고 있지만 그 행정 권력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또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국회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당면 책무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의장 선거에 대해서는 의장단을 구성하는 건 의원 개개인 선호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과 당원, 대한민국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에는 초선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였습니다.